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코딩에 대한 설명보다는 제가 영상 업로드를 좀 쉬면서 앱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 잠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 영상을 조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주로 파이썬만을 다뤘었습니다 근데 파이썬만으로는 앱을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저나 많은 분들에게 어플을 만들어 보는 게 하나의 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언어를 쓰느라 저도 오랜만에 머리를 싸매고 사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로 허접하지만 이렇게 어플을 하나 만들게 되었고 그걸 좀 보여드리고 가능하면 저의 모토처럼 초보자도 할 수 있는 어플 만들기 강좌를 컨텐츠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네 여기에 설명이 조금 있는데요 어 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밥 먹고 아이스크림 냉이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그걸 뭐 가위바위보로 하거나 뭐 다른 어플 사다리 타기 이런 걸로 하면은 랜덤으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좀 억울한 요소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요소를 조금 줄여서 이거는 여러 명이 참여를 해 가지고 시간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랜덤하게 위에 이렇게 시간이 뜨고 고거를 맞추면 되는 건데요 어 일반 모드로 하면은 제 블라인드 모드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걸 오프를 하면은 요 시간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여서 그걸 보고 시간을 맞출 수 있는데 요 블라인드 모드를 온 하게 되면은 이 흘러가는 시간이 안 보이게 이렇게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시간을 정확하게 하게 맞추기 좀 더 어렵게 되는 그런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가자 모두가 요거를 플레이하고 맨 마지막에 가장 많이 틀린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게 점수가 그 목표한 시간하고 실제로 간 시간하고의 차이가 되는데요 그게 클수록 이제 많이 떨어진 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꼴찌가 돼서 요 사람이 어 아이스크림을 산다 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뭐 고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런 설명을 이렇게 조금 넣어 놨고요 근데 제가 그 아이폰을 쓰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드로이드 에서만 쓸 수가 있고요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블루 스태그에 검색 깔아 가지고 이렇게 깔아 봤고요 그럼 실행을 해서 플레이 하는 걸 잠깐 보여 드리자면 자 참여인원을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두명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블라인드 모드 오프로 시작을 할 거고 말씀드린대로 요 7.97초를 맞춰 주면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 가게 되고 자 이렇게 7.76초에 멈췄다면 요거랑 요거의 시간 차이가 0.21초죠 그래서 이게 점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.32초 그럼요 두번째 참가자가 이렇게 맞춰서 0.11초 그러면은 아까 참가자 1이 좀 더 그 시간 차이가 많이 많이 났으니까 참가자 1이 요러한 점수로 꼴찌가 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블라인드 온을 한다면 자 요거를 클릭했을 때 물음표로 뜹니다 그래서 이 8.58초가 지나갔을 때 대중 어림 잡아서 정지를 하면은 이렇게 아까보다는 좀 맞추기 어렵겠죠 그리고 0.39초 그래서 블라인드 모드로 하게 되면은 요게 적게 나올수록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중 맞추면은 아까 그거보다는 점수가 적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참가자 1이 꼴찌 로 나오게 되는 그런 어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하다가 중간에 예를 들어서 방금 했는데 모르고 막 세명이 돼 13명을 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하려면은 또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없으니 처음부터 버튼을 클릭해서 다시 처음으로 올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해 봤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내용인데 제가 만드는 거는 꽤나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생을 하긴 했습니다 어플 이름은 여기 보이시는 대로 오늘은 네가 쏜다 라는 그런 제목이고요 제가 구글 플레이 그 블루 스택에서 검색하니까 제대로 잘 안 나오더라고요 뭐 시간이 지나야 나오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오늘은 네가 쏜다 라는 그런 이름의 앱이고요 뭐 간단하게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걸로 제 어플을 만들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앱 만드는 강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뭐 그거 가지고 쉽게 이렇게 만들 수는 없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강좌들을 저도 참고를 하고 여기서 쓰이는 이제 언어가 뭐 자바를 쓸 수도 있고 이 안드로이드 앱을 만드는 데 특화된 이 코틀린 이라는 언어를 쓸 수도 있는데요 저는 코틀린을 주로 썼습니다 근데 보니까 자바랑 코틀린이랑 비슷해서 뭐 둘 중에 하나 그냥 아무거나 골라서 쓰셔도 될 거 같습니다 근데 저는 코틀린을 했는데 뭐 이렇게 코드가 좀 여러 가지 있긴 한데 뭐 좀 익숙해지면은 쉽게 아쉽게는 아니고 보시면은 다 복사 붙여넣기 때문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가지고 저도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이걸 바로 강의 컨텐츠로 만들 수는 없고 저도 이거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내용을 구성을 해야 돼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요걸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요렇게 제가 몇 주 동안 매달려서 완료한 어플 만들기 잠깐 소개를 해 드리고요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 가지고 다른 분들도 같이 어플을 만들 수 있게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